오늘 아침에 닭장에 들어왔습니다 닭이 그전보다 좀 불어나는 바람 에 닭 목욕통이 하나 둘 셋 개 네 개 닭 목욕통이 네 개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닭 목욕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뭐 아침에 먹이를 줬는데 닭들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아마 굉장히 혼란스럽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껑이 암무순는 있는데 지금 굉장히 사람에 대한 경제가 심합니다 오늘 아침에 뱅아리 제가 여기 달걀 노른자를 좀 먹여 줬는데 벌써 이 뭐 3분만에 먹이를 다 못 치웠네 오늘 아침에 뱅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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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거 뱅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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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아 Tag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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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로 여기 따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